이게 참 골프에서 심리가 얼마나 샷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또 이런 장면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안솔 17번호 버디 떨어졌습니다 지안솔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버디긴 합니다만 다시 밝은 표정으로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오늘 초반에 조금 보기가 아쉽지만 그래도 후반 경기가 굉장히 좋네요 이번 대회에서 유독도 지안솔 선수 리액션이 또 좋아요 권서연 12.1m 마지막 콜 버디 시도인데요 거리감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장은 또 다른 그리스의 수분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그 위의 시점이 또 더 잘 못하니까 여기저기장은 거의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장은 또 다른 공간이 매우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공간이 매우 적용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두 공간이 매우 적용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이 매우 적용하니까